너는 빛 진짜 너는 빛 진짜 예수님께 빛 진짜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맞춰 이 몸을 다쳐 죽도록 축사하리라 나는 빛 진짜 나는 빛 진짜 나는 빛 진짜 예수님께 빛 진짜 나의 죄악을 사시려고 오 영원을 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주의 성령님 내게 등여 주소서 이 생명 맞춰 이 몸을 다쳐 주의 성령님 죽도록 축사하리라 주의 성령님 주의 성령님 여기에 오기 우리 주의 성령님 주의 성령님 주의 성령님 주의 성령님 주의 성령님 주의 성령님 고 doors 시험을 담아내로 함께 계시는 인도나 이 믿음 거룩한 세상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안여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내가 이기더라도 언제나 주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안오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무너져도 최우스로 믿을 인도나 이 믿음 거룩한 세상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안여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별을 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너무 주님 의지하오니 이 믿음 거룩한 세상 주가 지켜주신다 이 믿음 거룩한 세상 주가 지켜주신다 이 믿음 거룩한 세상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안여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안여주신다 이 믿음 거룩한 세상 주가 지켜주신다 나 죄의 빛도 안여주신다 나 죄의 빛의 시간여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땅을 방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뛰어치니 눈물이 꿇고 주요 미야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가리사 맞아 주소서 나 뛰어치니 눈물이 꿇고 주요 미야 죽으신 사랑받고 주요 미야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가리사 맞아 주소서 이 변한 땅에 도시가 이제 옵니다 은혜와 소망한 주요 미야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가리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고 싶어 우리 주 예수 나 바랄고 싶어 우리 주 예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가리사 맞아 주소서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원하네 주한 찬양의 악기 동산의 꽃은 귀엽고 대망 속에 무섭고 피었네 오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원하네 주한 찬양의 높은 하늘에 좋은 날 새우 짓고 대망 속에 기쁨 노래있네 오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원하네 주한 찬양의 오 진무요 즐겁게 노래해 오 진무요 오 진무요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원하네 주한 찬양의 주한 찬양의 주한 찬양의 주한 찬양 해 주한 찬양의 주한 찬양의 주한 찬양의 균과 고통은 모른대에 온조이 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부르셨대 찬송하세 찬송하세 균과는 나를 부르셨대 너도 진동죄에 소상한 고륵한 백성이네 이 육신 찬밤을 먹었을때도 붉은 날 떠도 없겠대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부르셨대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부르셨대 찬송하세 주님 나를 부르셨대 우리와 이 세상 너난데 예수의 성복을 부르셨대 영원히 즐거운 정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대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부르셨대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부르셨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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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부르셨대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부르셨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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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E 예수의 목 jury 예수의 목은 탬송하세 Madame families 탬송하세 그러 glad 예수의 목 suppressed comma 뜬× rainy ine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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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폼이 거룩하고 성경 둘로 달리기 바랜단다 예수님의 볼목 굴대기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굴대기 시키어 있는가 굴대기 바보 진태로 중압에 지금 담아서서 재물까지 서서는 둘보다 굴대시스라 예수님의 볼목 굴대기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굴대기 시키어 있는가 굴대기 시키어 있는가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 가운데 가장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위기가 죽음이라는 위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신분 관계없이 또 이 땅에서 배움이 지식이 있던 없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공포스러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전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 모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뜻을 두시고 수명을 정해 주셨는데 데려가시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주셨던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15년을 더 하나님의 뜻을 저보시고 이 사람을 이 땅에 15년을 더 생존하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준 사람이 있습니다 희석이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석이야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지금 과거에 희석이아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희석이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의 칭호를 이루셨던 아브라함 이 사람은 지금으로 보게 되면 수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석이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의 권원이란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후에 갈라디아 3장 구제로 와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 같이 복을 받는 복에 권원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실수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로 지금까지 이 지상에는 대단히 훌륭한 영웅도 있었고 위대한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복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역사 속에 그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자였고 지식이 한을 찌르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히 최고의 지식을 자랑했고 권력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 한계같이 그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사순을 그들은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전부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으면 했고 결국 이 땅에서 그들은 떠나게 됩니다 참으로 말씀드리면 공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자는 73세를 일기로 생일을 마쳤습니다 나풀룡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런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이 52세를 일기로 생일을 마치게 됩니다 네로란 사람이 있습니다 북군 네로 로마 황제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잔혹하고 그리고 포하겠던 대명사가 네로 황제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손에 역사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리고 바울이 순규를 했던 것으로 역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정권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결국 31세대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또 진시황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로초를 먹고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사람은 49세대에 그의 생일을 마감하게 됩니다 석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석가는 80세대에 이 땅에서 생일을 마감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라는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드 대왕은 전 세계를 정복한 후에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다 해서 이 사람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던 사람이 알렉산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4세대에 그는 33살대에 적군이 손 화살이 맞아서 그는 이 땅을 떠났습니다 히틀러가 있습니다 세계 대전의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은 56세로 그는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아무리 세계를 지배하고 혼장담하고 나른세도 떨어뜨리는 권력가들 지식이 한을 찌르는 이런 지식층들 사람들도 그들은 죽음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린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살아가는 나는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했고 예배 열심히 드렸고 교회 훌륭한 일꾼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몸이 늘 아픕니다 가정의 가족들이 늘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때로는 이상한 일같이 여기 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게 이런 권한이 계속 올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나쁜 쪽으로만 작은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소 1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격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따라서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기 위하여 때로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려하심이라 생명의 멸류관 장차체 천국 갔을 때 누가 봤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그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불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상한 일 같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에 와 계신다 성령에 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돌아면서 희석이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대단히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 역사에서 일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병은 나을 병이 아니었습니다 성격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석이아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희석이에게 찾아왔던 이 질병은 죽음을 기다리는 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평생을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사람을 희석이아 왕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역시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면 이사야라는 사람이 희석에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너의 집을 처치하라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의 생명을 거둬 가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집을 처치하라는 말은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변 정리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기 때문에 감히 누가 하나님 뜻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선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말을 듣는 순간 열광개 20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환하고 있습니다 희석이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그는 기도했습니다 왜 낯을 벽으로 향했습니까 벽을 향했다는 것은 이 사람 앞에 죽음이 선구가 떨어질 때에 그것이 선포되는 순간 이 사람은 고개를 벽으로 향합니다 이 사람은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의 영화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족처럼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 권력을 돌아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세상 환경을 보지 않고 벽으로만 얼굴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 이 죽음 앞에 저는 세상 어느 것도 제가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로한계 20장 3대의 말씀 보게 되면 이 희석이야 기도가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당연히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따라서 주 앞에서 행하며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난 날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지난 날 지금까지 내가 과거에 난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전심을 다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주 앞에서 성경 그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진실하고 전심을 다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했고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이 주의 보시기에 나는 선하게 행동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옮기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를 전심으로 드렸고 기도를 전심으로 드렸고 주님 앞에 봉사를 전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동했습니다 내가 나로 인해서 누가 상처받은 적도 없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보실 때 선하게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희석이야라는 사람은 성경은 어떻게 정언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을 다시 성경을 추적을 해서 희석이아에 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장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광야 18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석이아가 하나님 요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전후 이 그 전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희석이아 앞에 조상들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희석이아가 왕이 되기까지 그 앞에 많은 조상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희석이아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세워질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들 가운데 그러한 희석이아 같은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세상에 돈이 많으면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권력인 사람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많이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은 세상 지식을 또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석이아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요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세상 물질로 의지한 것도 아니고 세상 권력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왕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그 왕의 신분에 대해서 자신은 그런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열광자 18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호와와 함께 연합하며 떠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한 사실을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만 나오면 자꾸 복을 달라고 하니까 참 저 사람 기도가 듣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교회만 나오면 맨날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느냐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무슨 기복신앙을 좋아하느냐 자꾸 복을 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이란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기복신앙이 무엇이냐면 복을 달라고 해서 그것이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기복신앙이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복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묻는다면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또 한마디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선판 말씀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기복신앙이 무엇이냐? 기복신앙에서는 이 종이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복을 주세요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니고 신앙의 중심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우린 대개가 글피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 자신이 기도할 때 자세히 그 기도 내용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전부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전부 기도할 때 보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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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이 될 때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희석이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열환기야 18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호와께 연합하여 희석이야가 하나님께 그 뜻을 맞추었습니다 자기 중심이 안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희석이야가 하나님을 자기 뜻에 맞추어서 연합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희석이야는 하나님께 연합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연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얘기할까요? 천지 창조 때에 장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보다 피조물이 먼저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물이 나오게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오늘 시간 이 신앙의 중심이 주님께로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희석이야를 가리켜서 열로왕기야 18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희석이아와 함께하며 따라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 함께 했더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러한 민족 되기를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축복에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희석이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희석이야란 뜻은 따라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희석이아 왕은 자신의 육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또시 바로 희석이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희석이아 자신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희석이아가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희석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희석이아는 유다 민족 14대 왕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를 보게 되면 BC 715년에서 687년까지 유다 민족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희석이아에 관해서는 성경 전성경에서 세 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광기야 18장에서 20장까지가 희석이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희석이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4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석이아에 관해서는 전성경 11장을 희석이아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제 종료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할 때 지금 생명을 걷어가시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진실했습니다 전심을 다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세요 전성경에서 세 가지를 하나님 기억을 하셨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희석이아는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희석이아는 불을 꺼려내린 적도 없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런 일도 한 적도 없고 어떤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희석이아가 그 한마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희석이아에 관한 지난 날을 돌아보시면서 기억하실 때 이 사람을 꼭 생명을 연장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리고 치료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 왕기하 18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25세 때에 이제 아버지 아하스 왕을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그는 가장 먼저 왕이 되면서 한 일이에요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이 유다 민족 전 국토에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놓았습니다 목상, 석상 여러 가지 재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잡신들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석상은 돌을 가지고 조각을 해서 깎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또 목상은 나무를 조각을 했습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희석이야 왕이 왕이 되면서 아버지가 행했던 이런 우상들을 전 국토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석상은 돌로 깨버리고 목상은 불로 태워서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다른 잡신을 섬기는 신들을 재단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우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 사람은 왕명으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 이야기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가 열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우상 섬겼던 지파가 하나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브라임 지파의 우상 섬기는 역량을 받아서 같이 죄를 지었던 우상을 섬겼던 지파가 단이라는 지파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집에다가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또 섬기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가 사사기 18장 30절에서 31절에 에브라임 지파가 섬기던 신을 잡신을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결국은 게시록 성경 강좌입니다 7장 5절 이하에 보면 열두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와 단지파 이름은 지워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제외시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 섬기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10편 106편 36주로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올가미가 씌워집니다 올가미가 어떤 것인가요? 함정에 묶여 버립니다 그 물에 걸려 버립니다 새가 그 물에 걸린 같이 그럼 올가미가 씌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상관없는 일일까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같이 하나인 듯 섬기고 집에 돌아가면 신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께 복 달라고 빕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는 죽은 조상한테 제사를 지냅니다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게 효도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10개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조상을 공격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 공격하라 했습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왜 죽은 조상한테 제사 못 지내게 할까요? 그래서 죽은 조상이 혼령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엉뚱한 귀신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 사실 앞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같은 날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가 와서 바로 낙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자는 죽었는데 바로 엄부로 갑니다 엄부에는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엄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이다 엄부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에서 사람이 죽는 순간 바로 나눠져 버립니다 나군 아니면 엄부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령이 되어서 구천을 떠돈다는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 죽으면 반드시 바로 떠나버리는데 이때 엄부에 있던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군에 있는 나사로가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는 말이 저 나사로를 이곳에 보내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합니다 그랬더니 나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아십니까? 이곳에서 그곳으로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오고자 해도 올 수가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면 죽은 조상 혼령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귀신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계가 말씀합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오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성계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은 사단 마귀의 물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상을 제거해버리는 희석이야 하느님께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람을 죽을 목숨을 다시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우상들이 없도록 우리를 항상 경계하시고 이 우상이 제거될 때 하느님께서 내게 떼떠는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내가 기도하면 희석이야 같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범사가 형통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역대하 2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아버지 아하스 때에 굳게 다쳐버렸던 본래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성전을 굳게 다쳐던 이것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종교계획을 일으키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섬기던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시키고 두 번째는 성전신앙을 회복하면서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이란 사람이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할 만큼 풍전, 병화 같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조회를 말씀합니다 환란 만날 때 조회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단을 쌓아라 단을 쌓은 것이 뭡니까? 예배를 회복시켜라 바로 히스기아가 두 번째 한 일은 성전을 정화하고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아처럼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아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 민족은 본래가 열두 집합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습니다 이 쪼개진 동기가 역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여기시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 대에는 이 나를 그냥 두겠거니와 너 자식 대가서는 나를 두개로 쪼개시겠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쪼개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세워서 만든 나라였고 바로 히스기아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두 지파가 남유다를 세웠습니다 대단한 약소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군사대국이 있었는데 이 통치자가 산헤립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호시탐탐 널 텀만 나면 이 남유다를 그들은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약탈해 갖고 인명을 잡아가고 살상을 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때 이 히스기아 왕이 산헤립에 이끄는 막강한 군사대국인 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문무백간을 불러다 놓고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광교 3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 이사야 종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히스기아 왕이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께 불의 지적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점멸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는 이기게 하세요 세 번째는 뭘 말씀합니까? 주의 종과 연합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물리하고 성전 예배신앙 회복시키고 주의 종과 연합하여 기도에 힘쓰는 자 하나님 반드시 내게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히스기아와 같은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히스기아와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에는 주여 이 나라에 하나님 아름다운 이 옥토에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우상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두 번째가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전 회복되게 하셔서 모든 성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가 한국교회의 주의 종과 연합하게 하셔서 주의 종과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연합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런 히스기아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민족을 아름다운 금수강산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로 남북통일을 시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서 성리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히스기아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를 주예수로 추건합니다 아멘